무리뉴 감독 당시 손흥민이 직접 김민재를 추천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었다. 무리뉴 감독이 김민재 영입을 원했지만 토트넘 부단이 돈을 쓰지 않았고 결국 실패했다는 것이다. 김민재를 향한 빅플럭들의 러브골이 뜨거운데 나폴리는 김민재, 에이전트와 3월 초 재계약에 관한 협상 테이블을 펼칠 것이라고 알려졌다. 바이아웃 삭제와 연봉 2배 인상 등의 조건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나폴리 김민재가 에이전트로마 감독 무리뉴 앞에서 철벽 수비를 펼쳤다. 나폴리는 마라두나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탈리아 세리의 20라운드 에이전트로마와의 혼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다. 나폴리는 전반과 후반에 한 골씩 기록하며 승리를 이어갔다. 이날 승리로 나폴리는 4연승을 달리며 17승 2무 1패를 기록했다. 2위 이터밀란의 승점 13점 앞서며 1위를 질투했다. 2위 이 선을 기록했다. 2위 이 선을 기록했다. 3위 이 선을 기록을 위해 승리했다. 3위 이 선을 기록했다. 3위 이 선을 기록했다. 러시아트에서 정확한 수행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